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검수한박 법안이 정치권에서 하도 떠들썩해가지고 별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법안이 하나 있는데 민주당이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운영 중지로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을 예고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네트인드 사이에서 커뮤니티 폐쇄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지난달 29일에 민주당의 이상원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행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정보로 사생활 침해라던가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정보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법안 제한 이유에 대해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들이 남발이 되거나 이런 정보의 유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개인이 방대한 규모의 개별 정보들을 상대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우울증이라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바가 있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현행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정보의 삭제 요청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새항을 만들어가지고 피해자를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양반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을 하고 운영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자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이제 개인이 커뮤니티에 자신하고 관련된 어떤 루머라든가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돌아가지고 고통을 받을 경우에는 이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걸 넘어가지고 그 커뮤니티 게시판을 아예 폐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법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뉴스닷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뉴스닷을 잡혀 찍어서 막 비판을 쏟아내면은 뉴스닷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커뮤니티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 커뮤니티를 아예 운영을 중단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검수완박 법안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몇몇 이상한 검사들의 일탈 행위 때문에 검찰 조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검찰 조직을 박살을 냈던 것처럼 이거 역시도 커뮤니티 내에서 일정 부분 잘못된 문화들 때문에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커뮤니티 자체를 지금 박살을 내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뭐 해당 법안이 논란이 되니까 법안을 발의한 이상원 의원 측에서는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특정 게시판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개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도 분명 있겠죠. 어떤 개인이 논문 조작으로 대학을 갔다라는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커뮤니티에서 공격을 받았고 해당 개인이 나는 논문 조작으로 대학을 가지 않았다. 이거는 마녀사냥이다. 나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게시판을 만일에 폐쇄할 경우에 이게 나중에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가지고 논문 조작으로 대학을 간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동안 커뮤니티가 폐쇄된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하면 무조건 피해자다? 이거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정말 숱하게 보여줬죠. 아무튼 해당 법안에 입법이 예고가 되니까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렸는데 커뮤니티 폐쇄를 반대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악응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무분별한 악플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돼 왔고 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의견들이 이거는 커뮤니티 폐쇄법이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상한 의원실의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엔팍이라든가 FM코리아 같은 초대형 커뮤니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고 특정인을 타겟팅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DC 같은 곳에 적용이 되는 법안이라고 해명을 했으며 커뮤니티를 폐쇄 조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는 조건하에 그리고 그것이 소명이 됐을 경우에 게시판에 일시 정지하는 동결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명을 보면 커뮤니티 폐쇄법이라기보다는 좌표찍기 금지법 뭐 이런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요즘처럼 커뮤니티 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고 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시나 문제는 좀 의견 수렴이라든가 토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민주당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국민들이라든가 사람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우리가 의석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국민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법안을 추진하려는 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법안 역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새 국민들의 인터넷 문화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한 것이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게 자기들 지지자들이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설마 민주당은 자기들 지지자들이 굉장히 젠틀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요새 대깨문들의 행태를 보면 진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가고 있는데 영부인의 외모 비아라든가 과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는 기본이고 온갖 선동이라든가 저주의식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신상 위협까지도 청구하는 이런 커뮤니티 문화가 극렬 대깨문 진영에서는 흔한 일인데 그리고 이런 애들이 민주당 화력 지원에 되게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알고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네티즌 사이에서도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는 만큼 대부분은 반대한 의견으로 많이 보이지만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검수완박 법안과 같이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